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위인형제와 중국 지하교회 송정님들의 간증입니다. 저는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많이 얻어맞으면서도 저를 핍박한 사람들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자 저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 선택하신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주님의 허락하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1982년 제고양 헌안성의 가정교회들이 17명으로 이루어진 복음 전도자팀을 동부 수찬성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한 후 각기 다른 회원으로 흩어졌습니다. 첫 달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고 곳곳에서 붕이 일어났습니다. 지방 당국은 자기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알고 격분했고 극심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복음 전도자 13명이 체포되어 심하게 얻어맞은 후 헌안성으로 보내졌습니다. 전도자 중 한 명인 오황향제는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헌안성으로 돌아와 교회의 모든 사실을 알리고 각 사람이 잔인하게 얻어맞은 소식도 전했습니다. 뼈가 부르진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다섯 명의 지역 신자들이 부상당한 복음 전도자들의 기향을 환영하기 위해 기차역에 나갔다가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잔혹하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깨어졌고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묶어놓고는 공포의 전기 충격봉으로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이토록 고난당했지만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한 사람들에 대해 적기심이나 온안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커다란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또 자신들을 고문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면 유난히 원수 갚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성도님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할 수 없겠습니까?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온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손인에게 빚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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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